다리도 늘어나고 이제 많이 무릎도 찢으면서 멍도 많이 들고 그랬었는데 이기니까 다 안 아픈 것 같습니다. 3월부터 또 시합이 시작되기 때문에 배드힘터는 많이 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평범한 일상들을 좀 보내고 싶어요. 그냥 즐기니까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잘 즐겼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냥 정신만 바짝 차리자는 생각으로 임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냥 아프지만 그래도 우승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2024년 첫 스타트, 첫 시합을 이렇게 우승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이기면서 출발할 수 있어서 좀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행복하고요. 정말 꿈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게 저만 느낌 좀 아쉽네요. 세계 랭킹 13위가 97억을 벌 때 랭킹 1인 안세훈 9억.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숫자가? 이런 현상이 지금 있다고 그러는데 안세훈 선수 최근에 여러 가지 협회에 대한 불만 표시를 하면서 특히 스폰서 이걸 좀 풀어달라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개인 스폰서를 발색해달라 이런 의견이 좀 나왔었는데 이 과정 관련이 있나 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비결 좀 해보죠. 지금 작년 기준에 우선 오른쪽에 있는 인도 선수 배드민턴 세계 랭킹 13위니까 안세훈 선수만 못한 거거든요. 우승 상금이 7천만 원 정도. 그런데 우승 상금에 안세훈 선수는 랭킹 1에서 8억, 거의 9억까지 훨씬 많잖아요. 이거는 우승을 많이 하면 받는 돈이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저 인도 선수는. 그런데 다 합쳐서 연봉, 상금, 그다음에 수익까지 다 합치면 이 인도 선수, 푸살라 신두 선수는 거의 100억을 벌었대요, 작년에. 그런데 안세훈 선수는 우승 상금 포함하고 연봉 다해서 9억. 10배 차이가 나는데요. 최선 변호가, 이거 차이 너무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랭킹하고 뭐가 안 맞는데요, 지금? 저도 놀랐어요. 아니, 세계 랭킹 1위하고 13위의 수입 차이가 이렇게 10배 이상 차이 난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안세훈 선수는 투어라든가 대회를 통해서 벌은 돈이 8억 6천만 원인데 그럼 국내에서 도대체 얼마를 버는 거야? 왜, 이거 9억밖에 안 돼. 실제 안세훈 선수가 고등학교로 졸업하고 바로 삼성생명 입단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규정상 아마추어 선수 중에서 고졸이 입단하면 연봉 5천만 원, 대졸이 입단하면 연봉 6천만 원인데 해마다 인상시켜줄 수 있는 돈이 7%예요. 그러니까 지금 받는 돈이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열급은 그거고 오직 그렇다면 지금 스폰서라든가 스폰서십이 안 되니까 오직 우승 상금만 가지고 갖고 가야 돼요. 두 개 합해서 한 후억, 딱 그거네요. 그런데 저 푸살라 선수는 진짜 1억도 안 되는 투어, 그러니까 우승 상금을 받고 우승 상금은 7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1억도 안 되는 거 받고 100억 가까운 돈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 후원사, 스폰서십, 광고 수입료예요. 이런 불균형과 이런 역전 현상은 해결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안타깝습니다. 안희성 변호사, 그러니까 이유가 안세훈 선수의 개인 후원, 개인 스폰서십이 안 되기 때문에,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건데 왜 개인 선수의 스폰서를 지금 왜 제한되고 있는 겁니까? 사실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 종목 자체가 비인기 종목이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수 발굴이라든가 또 이제 유성현 선수에 대한 지원들 자체가 배드민턴 협회 차원의 어떤 스폰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인 선수의 어떤 스폰서가 가능하다 보면 협회 차원의 스폰서는 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도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아무래도 좀 일반적인 규정으로 좀 제재를 해놓은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세훈 선수에게 후원이 만약에 다 자유롭게 되면 그쪽으로 몰리고 다른 선수들한테는 지원이 잘 안 가고 이런 걸 걱정하던 건데 그럼 인도 선수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도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죠? 그리고 또 다른 선수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세훈 선수에게 지지를 보낸다고 했던 선수가 빅토르 악셀센. 여기 세계 랭킹 2위 남자 단식 금메달 그러니까 남자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는요. 다양한 개인 스폰서 계약을 맺고 수익이 수백만 달러 수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바이로 이주해서 아예 거기서 개인적으로 훈련받고 이런답니다. 그리고 덴마크 국어 대표를 탈퇴했어요. 거기서 나와서. 그런데 세계대회를 참가했으면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덴마크 배드민턴 접회는 그의 이적을 불만의 표현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허용해 준 거예요. 탈퇴. 그리고 세계대회 다 출전하고 개인 스폰서 받고. 박세환 교수님. 덴마크 배드민턴 접회는 존중한다고 하는 입장인데요. 우리와는 좀 달라보기네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국가대표 그러면 국민적인 자긍심으로 어떤 어려움도 다 뚫고 가야 되는 이런 걸로. 그러니까 군대식 엘리트 체육의 어떤 결정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80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고 MZ세대들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군대식 엘리트 체육으로 국가대표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게 이미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를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엘리트 체육도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를 갈 필요가 있다. 처음에 안세형 선수가 국가대표로 더 이상 같이 가기는 어렵다고 그랬을 때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은퇴인가 이게 무슨 손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른 나라는 국가대표로만 꼭 국가대표로만 활동하면서 예를 들어 올림픽 참가하고 세계대회 가는 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시드 받아서 세계대회도 나가고 올림픽도 나가고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테니스나 골프 선수들이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LPGA에서 뛰고 있는 여자 선수들이 이번 골프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따로 국가대표로 다시 소집을 하는 거고. 그렇죠. 국가대표 기간 중에만 어떤 임시에 그런 활동을 하는 거고. 그러면 다른 국제대회는 개인 자격이. 다른 국제대회는 다 개인 자격으로 습관 받으면서 하는 거죠. 그러네요.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악셀 세진이라는 덴마크 선수가 이런 활동을 하는데 안세용 선수하고 온누위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침입하다고 합니다. 거기는 남자 세계대회식 2위. 안세용은 여자 세계대회식 1위.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대회 나갈 때마다 이렇게 만나고 그걸 보니 안세용 선수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힐 수밖에 없겠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네요. 그래서 지금 다르나 선수가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또 인두 선수하고 너무 비교가 됩니다. 상황이요. 그런데요. 안희성 변호사. 만약에 배드민턴 협회에서 개인 스폰서집을 완전히 허용해 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논란의 중임이 섰잖아요. 안세용 선수가. 이거 우리나라 국내 광고주들이 이게 스폰서를 할까? 약간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스포츠 문화라는 게 군대식 엘리트 스포츠 문화가 아직 완전히 그 때를 벗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도 개인 선수를 지명함에 있어서 약간 이런 국민들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각에서는 안세용 선수가 이번에 이런 논란을 이제 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할 때 조금 더 약간 좀 갈무새가 좀 있게끔 되었으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좀 사이드 이펙트적인 약간 그런 것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좀 있는데 조금 그 약간 추세가 조금 안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스폰서 입장에서는 안세용 선수에 대한 개인적 후원을 결정하는 것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들려온 소식이 있는데요. 안세용 선수 관련돼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달 국제대회에 모두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그래요. 지금 월드투어도 있고 몇 개 대회가 있는데 다 불참하겠다. 이유는 무릎, 발목 부상 이렇게 돼 있어요. 최종 변호가 최근 상황과 좀 무관치 않아 보기도 한데요. 무관치 않죠. 그러니까 이게 두 대회 다 안세용 선수가 디펜딩 챔피언이에요. 그러니까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지난해 다 이겼어요.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격으로 참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일본에서 열리고 하나는 일본 오픈이고 하나는 코리아 오픈이거든요. 그런데 두 대회에 다 불참을 하겠다는 것은 국내든 해외든 지금 다 안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세계 정상급의 선수를 물론 지금 몸 상태가 회복이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국제 투어에 나가지 못하게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이걸 해결할 방도가 보이지 않는 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이미 고래급으로 큰 선수를 우리가 조금 큰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데 대해서 지혜를 모으지 못하는 협회와 체육계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잘 해결될 텐데 연일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대에 나가보니까 다른 나라 선수들과 본인의 상황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시작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